1. 곤롯에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곤롯에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애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죽게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들이여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신 후 김용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질문을 듣고 언뜻 생각할 때에 어떻습니까? 높은 연봉을 주고 좋은 복리 혜택도 있고 또 휴가도 자유롭게 쓰고 야근이 없는 특별히 야근 이 야근이 없는 직장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응답자의 무려 50% 이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란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연봉이나 복지 혜택과 같은 외적인 요인이 좋은 직장의 잣대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할 때에 내가 흥미를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내적인 요인이 좋은 직장을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언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가? 우리 직장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언제인가? 그것은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 요인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세요? 아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연봉만 주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사표를 쓰고 싶은 마음을 먹은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질문에 무려 94.6%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높은 수치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인들의 대부분이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수면 시간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시간을 우리는 직장에서 보내는다는 것이에요. 직장을 포함한 우리의 일터 그곳에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는 곳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나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느끼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터는 돈을 버는 곳이고 행복은 일터가 아닌 일터를 벗어나서 찾는 것이다 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일터는 숙명적으로 결코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곳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부른받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직업을 하는 곳 직장, 일터는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청년이라면 크리스토인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도 부르심이고 우리가 가는 일터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소명의 처소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일터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곳이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발휘하는 곳이고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모든 곳이 우리의 일터, 직장, 우리가 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행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터와 비일터가 있어요. 일터와 비일터가 행복한 곳 또 행복하지 않은 곳으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터는 그저 돈을 버는 곳이고 행복은 비일터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일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터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죠. 특별히 종들 그리고 상전들 주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특정 대상을 향해서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화 시켜서 일터라는 이 공간으로 적용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2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상반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힘이 많이 떨어지셨나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싹 가라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블레스 유 순종이 능력 이라는 것이예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또 사장님, 대표님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영역 이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의 구조 일터의 구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근로기준법과 어떤 법률상의 용어를 대입해 보자면 우리의 모든 사회 구조 조직 구조 어떤 이 직장이나 일터의 구조는 바로 사용자와 노동자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용자와 노동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사용자이거나 노동자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사용자가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노동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용자가 되든 노동자가 되든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순종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순종을 말할 때에 순종은 어떤 행동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은 오히려 어떤 행동보다는 내면과 관계된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순종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의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것인데요. 우리가 우문현답 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시죠? 우문현답 우문현답이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우매하고 우둔한 그런 질문에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한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요즘 직장이나 일터에서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 우문현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지금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이라는 것은 곧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일터에서 직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조직의 아름다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해결되고 변화를 이뤄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인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으로 사회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믿습니다. 개개인의 변화가 중요하냐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 변화가 중요하냐 많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바로 개인의 영적인 변화가 사회의 내적 변화의 열쇠임을 알려주시는 것 아무리 시스템 아무리 좋은 어떤 환경 이런 것을 구축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인자는 뭐냐면 개인이라는 개인 내 마음의 영적인 변화 우리는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이 있지 않다면 그 마음의 변화가 일으켜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직장과 일터와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변화는 우리가 꿈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영역에서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이 중요한 것 순종 하셔야 됩니다. 순종에서 선해보는 것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성경의 진리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대원 입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 이전 선임 교육자였던 선임 담당 교육자였던 김모 목사님 계십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익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신대원 입시에 대한 예화를 굉장히 많이 드셨다고 많이 들었어요. 저도 같이 사무실에 있다가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어쨌든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담당 교육자 저도 이제 지체였으니까요. 담당 교육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름 아울리치 우리 고성팀이 있는데 강원도 고성팀의 팀장을 해주십시오. 콜링의 전화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공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는데 같이 준비하고 있었던 스터디 하고 있었던 전도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콜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전도사님들이 이부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름 아울리치 가면 입시는 포기해야 된다. 한 세 달 까먹는데 그거는 거의 자살행위다.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시험의 당락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 아울리치 가는 것도 지금 내가 뜯어말릴 판에 아니 뭐라고요? 팀장이라고요? 미친 거 아니냐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정말? 왜냐하면 저는 입시 처음 해보니까요. 네, 일단 알겠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주의종이 되는 것이 가능하겠냐 그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셨어요. 제가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제가 다 내려놓고 그래, 뭐 신대원 입시 그건 어차피 은혜로 하는 것인데 어차피 내 머리로 할 것이 아니고 내 어떤 능력으로 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해에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할렐루야 순종하니까는 없는 시간 때문에 더 열심히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굉장히 기름을 부어주셔서 막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외우는데 막 제 원래 능력과는 별개로 막 없던 능력을 마구 부어주셔서 암기도 막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하게 여름 아울리치를 잘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열심히 신대원 입시 준비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합격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일터와 가정과 모든 영역에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예요.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은 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예요. 그 능력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은 변화로 이어지고 여러분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순종이 참된 능력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의 변화들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 계속해서 22절 하반절 말씀과 4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과가 아니라 성실로의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애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시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종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예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에베소서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세서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게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려운 마음의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대상이 올바른 대상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당시 이 종들 중에는 주인이 눈앞에 보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면서 주인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예요. 마치 우리도 어떻습니까? 일터에서 이렇게 직장에서 보면 상사가 부장님 보이면 일을 열심히 하고 부장님 안 보이면 홈쇼핑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게임 열심히 하고 주식하거나 할렐루야 여기는 한 분도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없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보아하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굉장히 힘드네요. 주제가 무거워서 그런가요? 오늘 제목이 오늘 제목이 뭐죠? 나도 일터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별로 이렇게 끌리지 않는 제목이어서 그런지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일터에 대한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냥 그저 나의 돈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일터에 샘복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주를 경애한다는 것은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경애한다는 것은 주를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이게 되겠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과만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과정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장님입니까? 우리 부장님입니까? 나에게 그렇게 뭐라고 하시고 나를 굉장히 못살게 구는 그 직장 상사입니까? 아니면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진정 누구를 경애해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사람 앞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일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사람인가를 매순간순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작 두려워하고 정작 우리가 경애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잠원서 29장 25절 말씀인데 이거는 개혁개정으로 읽어야 제맛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든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진짜 많이 생각해요. 정말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늘 그 마음 그 말씀을 북상하고 품고 그렇게 매순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만 사람의 눈만 그것만 넘어서면 될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가림과 속임수와 결과 중심주의 그것을 갖고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사람은 결과로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신다는 것 우리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성과 눈앞에 있는 이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과는 과정의 성실함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과정의 성실함 앞에 언젠가는 무릎을 꿇게 될 것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각자에게 알맞는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크리스찬만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은사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속에서 보면 크리스찬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불신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리 능력이 뛰어나고 인성이 좋지? 나는 예수도 믿는데 왜 능력도 안 주시고 왜 되는 일도 없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믿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불성실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늘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성실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미국에 뉴욕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리버티 섬이라고 하고 있죠. 리버티 섬에 어떤 게 있습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가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언젠가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그런데 이 자유의 여신상에 보면 이 머리 위에 이 관 있잖아요. 이 관 위에 있잖아요. 위에. 위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 꼭대기 조각이 아주 정교하다고 해요.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서 그 자유의 여신상 위에 있는 그 조각들의 그것들을 본 거예요. 아주 정교한 조각들을 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각상이 만들어질 때는 헬리콥터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 높은 빌딩도 없는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조각상 위에 있는 머리 위에 있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가는 아주 열심히 정교하게 그 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과 저렇게 성실하게 한 것을 보면서 기자는 굉장히 감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자는 기사에 이 조각가의 마음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조각가는 분명히 이렇게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아시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 하늘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CEO든 내가 부장이든 팀장이든 아니면 사원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일터와 우리 직장에서 그런 모습으로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 성실한 자세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 다른 사람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여러분이 주어진 일터와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일터 속에서 일으켜야 할 거룩한 변화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분리가 아니라 일치를 추구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신앙인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다. 신앙생활이 있고 사회생활이 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의 나의 모습과 주중의 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일의 나의 모습과 주중의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을 미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에 관한 일은 거룩하게 하고 직장에 관한 일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것이예요. 그것이 신앙의 영역이든 일의 영역이든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해하십시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전심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정말 개도교라는 말 많이 듣고요. 많은 곳에서 창조진화론에 대한 이 문제 또 퀴어 문제 동성애 문제 여러가지 이슈에 대한 갑론울박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거나 크리스찬이거나 이 교계의 어떤 그런 소리 의견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억압받고 핍박받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도교라는 말 굉장히 입버릇처럼 합니다. 왜 그런가? 다른 물론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다닐 때에 그때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저 때문에 개도교라고 이야기를 막 할 법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구나 기독교를 욕하고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을 일치시키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예요. 주를 예배하는 예배하는 그 예배에는 신앙에서든 삶에서든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든 것을 드리면서 정성껏 예배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직장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삶의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건 사람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림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신앙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되고 신앙의 자리가 삶을 이끌어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우리 직장 가운데에 나는 여기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순모입에서의 모습과 혹은 혼자 있을 때 가정에서의 모습과 이것이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리된 모습이 아니라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멘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계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직장이 일터가 생계라는 단순한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명에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예요. 즉 밥벌이가 나의 유업이 되느냐 아니면 죽게 받은 그 어떤 것이 유업이 되느냐라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는 여러분이 죽게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주님께 유업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유업의 상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유업은 구약에서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포함하지 않은 순도 100%짜리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유업의 상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그 환경에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그곳으로 살았어요. 그들이 무찌를 수 없는 이방 민족들 있었어요. 철병거루 앞세워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 숫자도 안되고 병거도 안되고 무기도 안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그들은 받게 된 것이예요. 억압받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이예요. 그것이 그들의 유업이 된 것이예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크리스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바로 그것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닌데 구원의 유업은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 생명의 그 선물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업이 유업이 만약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신분의 상승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 천국 시민에게 과연 얼마나 필요한 가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아가서 돈을 벌고 승진하기를 원하고 높은 곳에 가고 명예를 쌓기를 원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이 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천국 시민인 이 정체성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나 삶의 터전을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과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은 인생의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가 찾고 발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분명한 부르심과 소명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생계 때문에 나의 생계 때문에 나의 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의 일터에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취업할 때요 회사 사장에게 내가 부름을 받아서 그 직장에 다니게 되는 것이죠. 맞죠? 아닌가요? 여러분 사장님이 면접 보고 다 들어가신데 아니에요? 네 오늘 굉장히 힘드네요.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리본 한 사람들이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리본의 존재로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회사 사장에게 부름을 받아서 그 직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맞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의 더 근본적인 부르심이고 더 본질적인 일토로 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름을 받은 자는 부른 자에게 그 상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이 손흥민 선수의 시장 가치가 얼마냐면 7,260만 유로라고 해요.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되시는데 한 9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장 가치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금액 거의 천억 원이 되는 이 금액 가치를 가지고 프로 선수들이 클럽 팀을 오가는 그런 이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가 이적을 할 때 선수를 이 클럽 팀으로 데리고 올 때 불러올 때 이 사람의 그 시장 가치 정도의 그거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적할 때 그 선수를 부른 사람 토트넘이라면 토트넘에 구단주가 있겠죠. 사장이 있겠죠. 뭔가 책임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선수에게 뭘 줍니까? 연봉을 주는 거예요. 구단주가 그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으로 불렀다면 그 구단주가 그 구단에서 그 선수에게 연봉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선수는 부른 사람에게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요즘 이 깨깨어 택시 많이 타시죠? 택시 저도 한 번 타봤는데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진짜 한 2분도 안 돼서 후 타오더라고요. 너무 편하던데 택시를 부르면 누가 돈을 줍니까? 부른 사람이 돈을 주는 것이에요. 아니 뭐 다른 사람이 돈을 줍니까? 우리 아빠가 줍니까? 엄마가 줍니까? 내가 불렀으면 내가 돈을 준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부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유업의 상이 있다면 내가 받아야 할 상급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주는 월급은 내 육신을 살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급은 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경험하는 선물로 저와 여러분의 일터를 바라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을 것들 또 우리가 받아야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받기를 굉장히 소망하는 그러한 유업의 상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 유업의 상을 명확한 대상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을 것인가 하루아울의 생계가 우리의 유업의 상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그 일터에서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의 유업의 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2박 3일 W와 요셉 연하 컨퍼런스 리본 우리 이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리본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에게도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시간이었고 아주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아주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벅찬 감격이 되고 나는 이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던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부어주셨던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오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각자가 다 결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과는 다시는 이전과는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우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많은 지체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된 것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는 정말 숙명적으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가? 나를 갈구는 나를 못살게 보는 나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업무 관계 문제 또 직장 상사와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나는 여전히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일터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 있는 영적인 내적인 변화가 바로 이 생각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변화 순종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관계 어려움에 부딪힐 때 내가 업무의 많은 그 업무 때문에 야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체력적인 내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리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저물로 주님 앞에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에게 리스타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련의 마지막 리본 세븐에서 같이 나누었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위대한 출발은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나를 축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터일 수 있고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그것이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순정하라는 것입니다. 순정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순정의 음성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리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이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서 어떤 그리스토인이 되느냐 그것은 사람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쓰임받느냐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순정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간다면 성과보다 성실을 정말로 추구하고 분리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일치된 모습 그 모습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살아가고 그리고 단순하게 생계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리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다. 바로 이 마음을 굳게 가슴 가운데 새기고 나로부터 이루어가는 거룩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리스타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분명히 이 마음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그 변화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일터가 변하게 될 것이고요. 학교가 변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영역에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복을 받고 생명의 사건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일어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신 그곳에 하나님 내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나의 일터에 나의 학교에 나의 가정에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영역에 주님 내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그곳에서 주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줄 수 없어서 이 마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